키우에서 북서쪽으로 37km 떨어진 작은 도시, 인구 3만 7천여 명이 사는 이곳을 러시아군이 한 달 동안 점령했습니다. 마을에서 만난 14살 소년 유리 네치 포렌커는 지난달에 있었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시청으로 가는 두 사람 앞을 러시아군이 가로막았습니다. 다음 일에 러시아군이 그래서 절제는 그녀가 어떻게 되지? 그는 두 가지를 질문하고, 그는 다른 가지를 질문하고, 그는 그는 저에게는 공공 관련된다. 그리고 그는 거에 대해서, 그는 우리에게는 그는 그에게는 그는 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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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그에게는 그는 그에게는 두 가지를 놀란 유리가 땅바닥에 엎드리자 러시아군은 자신을 향해 총을 쐈다고 했습니다. 유리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총알이 또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유리의 아버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이 마을의 이름은 부채입니다. 지난 3월 30일 러시아군이 퇴각한 직후 발견된 민간인의 시신은 410여 구에 달합니다. 특히 손이 뒤로 묶인 채 머리 뒤쪽에 총을 맞은 시신도 여럿 발견됐습니다. 신체 일부가 훼손되는 등 고문 흔적까지 역력한 희생자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집단 학살, 전쟁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 국제사회는 분노했습니다. 지금 시작된 동화와 조사회가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군이의 사례를 사는 게요. 러시아군이의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의 사례를 사는 거에요. 러시아군이의 사례를 사는 것이다. 러시아군이의 사례를 사는 거에요. 이 쪽은 지금 시신을 보겠습니다. 이 사회에 공간에 대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례를 사는 걸까요? 오늘의 사례를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는 것입니다.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이라든가 기타 전쟁을 할 때 지켜야 될 최소한의 관습법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위반한 죄가 전쟁 범죄고요. 포박을 한 상태에서 죽이고 묶었다는 그 자체가 반항할 수 없는 민간인을 죽였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직결 처분으로 죽였다는 건 가장 대표적인 전범이고 그것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면 인도의 반환죄라고 할 수 있겠죠. 러시아 정부는 전쟁 범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민간인 학살을 저지르고 조작한 건 우크라이나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부처에서 발견된 민간인 시신에는 흰색 천이 메어져 있습니다. 유리와 유리 아버지 역시 하얀색 천을 팔에 둘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총을 쏜 건 결코 우크라이나 군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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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